금융의 플러스원 강의 시험상에서는 부동산 이용,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시험 목차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용은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요 개발에서 평균적으로 한 두 문항 정도에서 알파 최대 네 문항까지 나올 수 있고요 관리에서 한 문항, 마케팅에서 한 문항인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서 한 문제가 더 언급이 돼 있고 관리는 출제가 안 돼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마케팅 쪽에서 기존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속 출제하다가 이번에는 마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과서 상에서는 표시가 잘 안 돼 있던 마케팅에 대한 용어를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약지인 이런 상태에서는 마케팅에 또 다른 사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 이용을 얘기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 그러면 주로 이 토지 이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토지라는 것도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의 토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토지를 현실적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토지 이용을 할 때는요 거기 37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뭐를 유도하냐면 이걸 유도합니다 자 우리가 요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단원을 갖다가 교과서 처음에 최이요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도 무슨 상태로 최이요 이용 상태로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개발을 하더라도 이 상태로 그죠 얘를 관리할 때도 이 상태로 그죠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이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이요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 서두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여기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가 있는 위치가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라고 그러면 대부분 가치가 좀 비싸죠 그럼 그 가치에 맞는 이용을 해야 됐을 때 자 우리는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가 있을 때 역세권의 땅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게 최이요 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라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용을 우리가 최이요 이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용을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집약도라고 나와 있죠 이 관계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크기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이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고요 적으면 조방적 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도시 지역 가치 토지 가치가 비싼 곳에서는 집약적 이용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외곽과 같이 토지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질 때는 그쵸 그때는 면적을 넓게 사용하는 조방적 이용이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 결국 건물을 고충화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무한대로 고충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한계가 주어지는 게 얘는 집약 한계점까지 얘는 이제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할 수 있는 조방 한계점까지 우리가 이용을 하는 부분이다 라는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입지론이나 이런 데를 가시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를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가하고 토지 이용 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대부분 지가가 비싼 곳이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싼 곳이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지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지잉여라는 것은요 일종의 초과이윤의 성격인데 이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고요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입지잉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용을 이렇게 최이요 이용 상태로 이용을 해야겠는데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이제 도시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토지용 현상이라고 그럴 때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도시 스포롤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 도시 스포롤 현상은 한 두 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도시 스포롤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도시 스포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요 주변에 뭐 의정부라든가 고양시 일산이라고 얘기하죠 인천 안산 수원 성남 구리 이런 식으로 주변 도시를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이 중에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한 지역은 많지 않고요 예전에 서울이 포화 상태고 직구하기 힘들었을 때 일단 집부터 짓고 끌어당겼을 때 조성된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도시 스포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도시의 중심부보다는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도시 스포롤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최근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요 주로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틀리고요 주로 도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도시 스포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용어 정도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직주 분리하고요 직주 접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직주 분리라는 것은요 직장은 서울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두었을 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직주 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것은요 도심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나감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예를 들어서 개선이 돼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출근 시간에는 서울의 도심으로 모여들었다가 퇴근이 되면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집중 밀도가 높아졌다가 오후가 되면 밀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나타나는 도넛,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주 접근이라는 건 반대로요 이거는 외곽을 나가게 되면 주거 비용이 절약이 되는데 절약되는 주거 비용보다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결과는 도심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유발이 되는 게 직주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전에서는 문제로 이 단원에서 나왔던 거는 도시 스프롤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379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중 반전하고 도심 고동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겠죠 오타가 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계지라는 것은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를 한계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서 개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러 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부동산 개발이죠 개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맨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이 레리 워퍼드라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뭐를 제공할 목적이냐면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을 위한 공간도 있고요 소비를 하기 위한 공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경제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이라는 게 결국 크게 나누면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죠 주거지를 짓든가 공장을 짓든가 얘네들이 들어설 만한 공간을 만들어낸 걸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법령의 기초에서 개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개발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설업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 양가로 2번의 법령상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에 대한 분류를 봤을 때요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겠죠 그런데 민간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부문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공부문 또는 공적인 주체가 개발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민간이 그 개발에 대한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섹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제1섹타, 제2섹타, 제3섹타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무용적인 개발은요 용도의 지정을 바꿔주는 것도 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개발 제한 구역인데 해제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물리적인 형태의 변화는 없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거니까 그리고 유형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토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물리적인 변형이라는 것도 있죠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죠 복합개발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엮어서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매수 방식이라고 있죠 매수 방식을 주로 쓰는 게 이제 공용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좀 싸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공적인 주체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용 개발은 이거는 매수 방식이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이제 이건 소멸되는 방식이고요 환지라는 거는 이제 주로 토지구액 정리 사업 등을 이제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인데 이 환지라는 방법을 쓰는 거는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가 축소가 돼요 왜냐하면 토지를 돌려줄 때 원래 있던 토지를 이제 구액 정리하고 비용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사업비를 원래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서 일부 띄워내서 그거를 이제 공매 처분하거나 이걸 통해서 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바꿔줄 때는 원래 토지 면적보다는 축소해서 돌려주죠 그래서 권리가 축소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액 정리가 돼서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걸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방식이라는 것은요 좀 이제 구역이 넓고 그래서 일부는 토지 가격이 비쌀 수 있고 반대편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쓰는 게 혼용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개발을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요 거기 보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제 목표 이렇게 돼 있죠 토지 개발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미 개발지를 도시용지랑 농업용지로 이제 공급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때 이 토지라는 것은요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도 있고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도 있어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이거는 자연 상태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토지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연 상태 옛날에 이거를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도시용지나 농업용지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을 한다 충당을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개발 제도에 대한 구분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취득 방식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이 개발 제도에 대한 구분에서는요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꾸준히 나온 게 이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그래서 용어 정도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것이 환지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개발 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도는 정리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정비 사업상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이 법령상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죠 이 법령상에서는 여러 번 시험상에서는요 거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박스로 주고 이거는 이제 무슨 사업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어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한데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들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용어가 조금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게 되는 기본 또는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접하시게 되면 그때 용어의 구별이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 이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에서는 이런 사업으로 나눠져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왜 이제 우리가 넣어드렸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강남 같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대규모의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투기적인 요소도 개입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는 이게 소규모로 주택을 개발하는 쪽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 정도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빡사래 보시면 2번에 목을 가서 보시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죠 그래서 가로주역에서 구로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공법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의 단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7가지를 했었을 때는요 앞글자를 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앞글자를 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순서를 두 번 물어봤어요 7개 단계하고 5개 단계의 2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이제 글자를 따면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단계죠 이걸 구상 단계라고도 얘기해요 개발업자는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가끔 이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펜션이라는 게 민박지배 성태로 소개가 돼 있지만 원래 이 펜션의 의미는 연금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펜션에 대한 논리가 우리가 왜 대두가 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있죠 그거를 미국에서는 펜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은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을 또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영개발 사업이 됐던 민간개발 사업이 됐던 예타는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자 나름대로 수요는 있을 것이다 시장성은 있을지 몰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 진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타를 거쳐서 경제성이 없으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타는 거고요 경제성이 있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넘어가서 부지를 이제 모색을 하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하고 그 부지의 위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죠?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면은 부지 소유자하고 이제 협업을 맺어서 토지 소유자가 이제 현물로 토지를 출자해서 참여를 하는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면요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법률적인 관계에도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도 따져보고 경제적인 측면도 따져보는데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돈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 있죠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는 38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양가로 2번에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개발금융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거는 단계만 마지막에 있지 대부분 사업 초기부터 마케팅은 구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 보면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혹시 왜 거주하고 계신데 상가 분양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뭐가 입점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 플랭크하다가 막 붙죠 그게 뭐냐면 주요 임차자를 먼저 선정이 되면 군소 임차자하고 계약하기 용이에요 자 여기 만약에 영화관이 입점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럼 영화관을 찾는 기본적인 손님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들이 고객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소 임차자들은 그 고객들을 보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차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것도 별표는 하나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성 정도는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개발의 위험이라고 또 명시가 돼 있죠 이 개발의 위험도 별표는 이렇게 하나 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위험에서 또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왔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 위험으로 나오는 게 법적인 위험이라고 돼 있는데요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주로 이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된 위험이다 그래서 이제 각종 인허가라는 건 주로 이 행정관청이 있죠 여기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여기서 인허가가 나중에 취소가 되거나 반려가 되거나 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지거나 사업이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용을 한다 그죠? 이게 대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상에서 한 두 번 또 인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의한 인허가 지연 위험이 있죠 그거는 개발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들어가더라 그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거를 사용한다는 거는 거기 385페이지에 중간에 개발 위험이 있고요 법적 위험이 양가로 3번을 가게 되면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개발업자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시장의 급작스러운 경기에 어떤 침체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요 원래 내정했던 분양가라든가 또는 임대료 있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선분양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분양을 해놓게 되면 개발사업의 완공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주택 매수자에게 전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거기 386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그래프를 따라가시면 개발사업의 위험이라는 건 초기에 크죠 근데 이 초기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위험은 매수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후분양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위험은 내가 다 부담해도 완공이 난 다음에 나는 좀 비싸게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비용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 위험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다 공기가 연장이 돼서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를 쓸 수 있냐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도 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요 주상복합에서 한 50층짜리 지을 때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한 150억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시행사가 있던 거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150억의 한도 내에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만약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건 다 니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손해 볼 수 없으니까 자재를 좀 안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분양까지 대행해 줄 때는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분양 자체가 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완벽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대처하게 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용 위험에 대한 거는요 거기 386페이지에 비용 위험 양가로 2번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요 먼저 무슨 분석도 하게 되냐면 시장 분석부터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분석은요 시장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죠 그 이후에 경제성 여부를 따진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요 그리고 경제성 분석이 나중에 하는 후행 분석의 역할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요 시장을 조사해서 현재 내가 부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용도로 개발하는 게 적합한지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고 있죠 387페이지 하단에 또는 특정한 용도에 맞는 부지는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이런 조사를 해주는 게 시장 분석이고요 그러면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 시장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때 쓰는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모용이라고 387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가시면 있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배우시는데 투자의 넓은 의미가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를 다시 이제 우리가 구별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별 정도 하시게 되면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을 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성 분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주로 인용이 되는 거는 얘가 인용이 돼요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여기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는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여부를 분석하고요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시장을 차별화하거나 시장을 세분화를 해서 그 시장에 적합한 물건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은 그 물건을 시장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 또는 임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389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굵은 거시로 돼 있는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여부를 따질 때 그때 같이 하는 게 이제 흡수분석 즉 흡수일 분석이라는 걸 같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아 이게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측정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최종 결정은 투자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경제기반 분석이 있을 때 수출기반 모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입문 과정에서는 계산 논리가 있어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 또는 심화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거기 기반 산업이 있고 비기반 산업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울산하게 되면 주로 자동차하고 중공 산업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에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인데 기반 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약국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럼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고용에 대한 창출 효과가 파급 효과가 커지죠 그런 곳에 개발 사업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입지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지 개수의 계산 문제는 가끔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걸 보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392페이지에 있는 개발 방식의 유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어서 거기부터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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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